올해는 유독 지역 프로 선수들의 선행이 많았습니다. 테트라포드에 빠진 여성을 구하고 뺑소니범 검거를 돕는가 하면 꾸준한 사회공원으로 상까지 받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타들의 이야기, 허영범 캐스터가 전합니다. 부산고 출신 투수 정의황은 지난 16일 마린시티에 걷던 중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테트라포드에 빠져 구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정 선수는 119 신고 후, 여성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건네면서 안전한 구조를 도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계기로 좋은 일이 생기면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롯데투수 오연택은 무면허 음주뺑소니범 검거를 도와 각종 의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해운대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오 선수는 경찰에 신고 후 직접 사고 차량을 쫓아 검거를 도왔습니다. 롯데손하섭은 선행의 앞장선 선수에게 수여되는 사랑의 골든글러브상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야구를 했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야구를 하면서 나중에 또 잘 됐을 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꾸준한 기부활동과 지역 야구부를 후원하는 등의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좀 많이 이렇게 도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또 더 좋은 이런 사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 뭐 저부터도 더 노력할 거고 또 많은 분들도 이런 좋은 일들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들의 선행 바이러스가 지역 곳곳에 퍼져서 시민들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KNN 허형범입니다.